ssg 부진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채널에 라이브 제가 공지 올리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승용 나가라 이승엽 나가라 김태형 나가라까지는 아니지만 김태형 잘해라 잘해라고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뭐 nc 강인공 감독은 뭐 엄청 까인지 오래됐어요 인선남 손잡아 이씨 둘이 잘해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론트 고위 관계자 ssg 관계자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들 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뭐 프론트에서는 좀 백업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20경기 남았다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시즌 중에는 아마 하기 힘들겁니다 힘들겁니다 계속 평가라는 부분들은 하기 힘들거고 시즌 중에는 그렇습니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평가될 건데 지금 ssg 도 어떻게든 가을야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지훈 선수는 지금 근육 손상이 조금 있어요 빨리 좀 일본으로 좀 치료를 위해서 알아보는데 병역 미이행을 한 상태라서 바로 출국이 조금 안됩니다 국방부 쪽에 허락도 좀 병무청이죠 일종은 허락이 좀 필요한데 수요일쯤에 내일 모레죠 수요일쯤에 일본 요가마 미나미 공제병원 있죠 그쪽으로 최지훈 선수는 가서 갔다 오면 10경기든 15경기든 좀 뛸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15경기 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지훈 선수는 갔다 와서 10경기 정도라도 어떻게든 좀 뛸 수 있도록 구단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박지훈 선수 외화전향 이거에 대해서 ssg 팬들께서 야 이건 뭔 개파냐 이거 이거 말이 되냐 그래도 내야의 유망한 선수 뽑아서 그냥 외화 돌리나 물론 이제 여러가지 팀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윤동희 선수도 내야 있다가 또 안 됐어도 외화로 가기로 하고 좀 외화에서 너무 좀 좋은 자원으로 대승도 하기도 했어요 하기도 했는데 근데 박지훈 선수는 외화 쪽 전향을 생각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 외화 쪽 전향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숙용 감독 외향을 들었는데 이숙용 감독도 어느 정도 오케이 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신인 드리프트 때도 상황들 좀 봅니다 뭐 그러면 내야수 좀 뽑겠죠 근데 좀 있는 선수를 조금 안되고 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외화로 전향시키고 또 다른 선수를 내야로 뽑는다 아니 팬들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실까 좀 걱정이고 최종 선수 얘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FA 계약 전에 FA 이전에 FA를 하기 이전에 BFA 단연 계약을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려고 지금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팀의 상징적인 선수다 그리고 밖에서는 최정 랜더스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영국 결번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영국 결번하고 뭔가 좀 묶어서 선수를 빨리 계약을 하는 거 제가 좀 우문을 던진 거예요 현답을 준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선수한테 옵션이 되겠어? 이렇게 고위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영국 결번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냥 KBO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을 기록한 선수한테 영국 결번이 당연한데 그게 무슨 협상의 옵션이야 그건 그냥 기본값이야 디폴트야 그렇게까지 그리고 관계자가 속마음 같은 사람 자비를 들여서라도 잡고 싶다는데 그만큼 이 선수를 빨리 잡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 근데 FA 전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BFA 단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위에서 자극받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정 팀에서 최정 선수한테 관심 가진 부분은 맞아요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한 팀도 아니고 몇몇 구단의 관계자들이 관심이 있다 왜? 잘하니까 또 보니까 최웅우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나이 먹어도 야수들은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에이징 커버가 금방 오는 게 아니더라 딱 아는 거예요 근데 타팀 레전드를 데려오는 게 쉽나?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SSG는 이런저런 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니까 마음도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조금 더 보폭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SSG 쪽으로 가장 유리한 측면은 뭐냐 4년 계약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4년 계약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25, 26, 27, 28이 되면 28은 청나돔에서 청나돔 개장 경기 때 최정 선수가 SSG 랜더스의 라인업에 이름이 떡하니 있을 수 있고 그것이 SSG 랜더스가 가장 바라는 건데 최정 선수가 그 팀에 대한 로열티가 대단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고 또 최정 선수도 인천을 사랑합니다 떠난 게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도 다른 팀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SSG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협상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BFA 단연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에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5만원 무제한 지급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일 선수, 내일 선수 참 수술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턱관절 수술을 했어요 언제 돌아오는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수술이 잘 됐습니다 25일 날 수술을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진짜 병원을 이렇게 잡아서 급하게 수술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최준영 대표이사가 정말 힘을 많이 썼고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분쇄골절은 아닙니다 딱 골절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분쇄골절이 되면 정말 골치 아픈데 그렇진 않았어요 또 신경을 건드리면 더 일이 커져요 신경 건드리진 않았다 치아가 부러지는 것도 사실 치료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다 천만다행이다 그죠 불행 중 다행이다 언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기하가 생각하는 거는 그죠 선수한테 그런 이야기 아직 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할 수도 없어 하지만 이 워크헷이 강한 내일이 내일 선수가 쉬어 이렇게 감독이 너 좀 쉬어야 돼 아냐 저는 안 쉬어도 아 쉬면 제가 감각이 좀 무대져 나 더 열심히 할까 치라고 막 옆에서 부탁하고 할 정도로 본인 열심히 한 선수라 한국 시리즈에 만약에 기하가 만약에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선수의 개인의 의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가 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 백방으로 알아보러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바로 응급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심작단장하고 운영팀장이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아이디가 하나밖에 이제 그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급하게 단장이 갔어요 가니까 내일 선수가 먼저 I'm sorry 이러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다쳤으면 미안하다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단장이 먼저 울죠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둘이 또 부듬께 안고 또 울어 울었어요 오늘 26일이죠 오늘 회복실에서 심작단장이 또 갔는데 준비를 해간 게 있었어요 기하 선수들이 동료들의 응원 영상을 이제 내일한테 야 너 다쳤는데 우리 너 기다릴거야 너 빨리 나와서 돌아와 사랑해 이걸 보니까 선수가 또 울어야 안 울어요 펑펑 울어 단장도 또 펑펑 울어 계속 울어 기하가 내일 선수 좀 힘내라고 지금 이제 가족이 일부만 와 있잖아요 다른 가족들 부르고 싶은 가족들 다 불러라 같이 있게 체류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대체 외인 이야기는 나오는 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구단이 말하지 않습니다 구단이 그런 걸 말하지 할 수가 없어 지금 아파서 붕대 감고 있는 선수인데 뭐 대체로 누구 낼까 이거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구단 관계자 아니니까 우리 팬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많이 좀 주시는데 구단은 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일 선수가 이렇게 되면 기하는 어떤 타격이 뭐 다 큰 타격이죠 사실 기하가 시즌 초반에 5명의 선발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내일 선수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 명나마 양현종 꿋꿋하게 양현종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 대체 선발 선수들이 잘해 주죠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황동아 선수라든지 김동연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공백이 그럼 기하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건가 타팀 감독 얘기입니다 다른 팀의 감독 얘기에요 다른 팀의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타격 있겠지 근데 첫 번째 게임 차가 그래도 여유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순위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순위가 바로 1위하고 2위입니다 다섯 게임판 가장 그래도 그 다음에 기하가 투수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기하의 힘이 배트다 밑에 2위나 3위 팀들이 쉽게 기하를 제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분쇄골절에 복합골절이 아니니까 한국 시리즈 때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부상들이 야구선수들이 많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시리즈 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하가 타격은 있겠지만 쉽게 기하를 제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두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얘기를 좀 하면 지금 팬들께서 화가 많이 나시는데 20경기 남았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단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도 근데 지금은 뭔가 평가하고 뭐 갑자기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일단 뭐 우리 팬들의 불만이 최고 불만은 혹사죠 혹사 김태견 청소년 대표 이거 할 때 많이 던졌어요 그렇고 그때 진단을 딱 받으니까 진단이 나왔어 그때 김태견 선수 사실 청소년 대표 때 엄청 던져 그 중앙고 감독님 있죠 엄청 던져 하니까 여기에 약간 또 뭐 약간 좀 피도 조금 고이고 고인다고 그러면 너무 많다 약간 맺히고 그렇죠 혈관이 조금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던졌으니까 그래서 푹 쉬어야 된다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지만 좀 쉬어라 그래서 사실은 쉬기도 했어요 근데 어린 소수 많이 던지죠 40이닝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그 정도 던져도 정말 잘할 거라서 했는데 엄청 잘하니까 이미 그냥 흉 돌파를 해버렸어 혹사에 대한 팬들 불만 구단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건 나중에 또 평가가 되겠죠 사실 지금 두산이 대타도 없어 외국인들도 박살났어요 박살났어 박살났고 지금부터는 30년 두산을 봤던 한 팬이 열흘 팬이 2024년 가을을 바라보는 베어스 진단 이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보고 공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워요 굉장히 맵습니다 너무 매워서 이걸 제가 그대로 좀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승엽 감독은 선수단 장학력이 있는 것일까 선수단 장학력 선수들의 느슨한 플레이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기본적인 콜플레이도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콜플레이 아주 콜플레이 외야수끼리의 콜플레이 또 내야수끼리의 콜플레이 특히 내야수 뜬 이번에 며칠 전에 그죠 탁 뜬는데 내야플라이가 뜬는데 보통은 서로 잡으려고 부딪히는 경우는 내가 봤어도 서로 안 잡으려고 미루다가 이렇게 뚱 뜬어지는 건 자주는 없다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 긴장감을 지금 굉장히 결여가 되는데 선수들이 이것을 갖게 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 또 두 번째 라인업은 과연 적절한가 오재원 사태로 백업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죠 대리처방 때문에 선수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현재 라인업 혹은 타순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김재환 양석환 강승원은 리그 3진 1위 2위 7위 1위 2위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다 물론 이 선수들이 OPS가 높다고는 해도 이런 3진이 많은 타자들을 연달아 배치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게 효율적인가 그런 이야기는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또 하나 나머지 반대로 전민재, 이우찬, 조수행, 김태근 같이 빠른 발 위주의 이런 선수들로만 또 이게 지금 대타 요원들이 구성이 돼 있다 이것도 너무 좀 단조롭다 이 부분 이렇게 양 극단의 특성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 또 라인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 물론 2군에도 자원은 없지만 발만 빠른 선수들 중 한 명 정도는 홍승원 같은 대타로 올릴 수 있는 선수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이런 고민은 하면 안 되나 세 번째, 불펜 투수 물량 공세가 오른 건가 선발 자원의 부상과 부진으로 불펜의 가부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두산의 불펜 운용이 이게 적절하냐 적절치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이닝 쪼개기 아니면 멀티 이닝 또 이병헌은 지금까지 치른 팀의 경기 124경기 중에서 67경기에 등판했다 절반이 넘는다 최근 최지강 이형아가 부상으로 퓨처스도 다녀오고 또 마무리 김대견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불펜 운용에 대한 잘못을 좀 찍었는데 이런 의견을 좀 보내왔습니다 하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가 5위 한 게임 차 접근 가을 야구 가능할까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하나는 가을 야구를 하고 내년 내후년에 우승에 도전하겠다 이게 거시적인 목표입니다 그때 하여튼 유현진 선수가 있을 때 한번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올 시즌은 붙임이 있었어요 올해도 안 되나 초반에 7연승 쫙 하다 갑자기 꼴찌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되게 놀랐습니다 초강세 팀 분위기 고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치홍 최연승도 언제 합류하는가 그게 둘 다 두 선수 다 내일 훈련 가능하고 최연승 선수는 내일 바로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황 안치홍 선수도 합류 가능하고 바로 경기 출전 같은 경우에 이런 시일 내에 가능하다 지금 모험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선수 없이 두산전 수입이 가능했고 하나가 그렇다면 올가을하고 겨울에도 투자를 할까 스토브 리그 큰 손이 될까 올해도 사실 유현진 선수 데려온 것도 큰 투자죠 지속적으로 팀 지원도 고민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마운드 또 타격 마찬가지로 또 김겸훈 감독이 도중에 왔죠 사실 전력보강선무 당장 감독 오면서 시즌 중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데려올 수도 없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김겸훈 감독이 올해도 중요하다 김겸훈 감독이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후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김겸훈 감독에 대한 뭔가 스포트 지원 이런 측면도 조금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쪽에 이 투자에 대한 내부 의지를 제가 확인했어요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 팀도 확인했네 하나가 움직이려고 그러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또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이고 올해 내년부터는 셀캡이 늘어났잖아 20%가 늘어 이거 20은 큰 겁니다 한 23억씩 정도 하면 4년 기준으로 90억 정도가 되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선수 한 명 데려올 수 있잖아요 큰 선수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가 기본적으로 셀캡 이렇게 때문에 많이 좀 빡빡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시안 선수 잡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비워둬야 되니까 빡빡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또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진짜 활발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가 좀 다르다 또 김승현 회장이 올해 7번의 야구장에 오셨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있을 때 우승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가 롯데하고 저번에 서류 작성 바로 그 이후에 그냥 불발이 됐던 트레이드 그 외에도 사실 성사 직전에 안 됐던 트레이드가 있어요 어떻게든 전력 보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 롯데삼승이 그룹 임원들의 중간보고를 받는 약간 좀 독특한 이 세 구단이에요 세 구단이 그래서 이 구단들이 참 여러 가지 이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밖에 드러나지 않은 내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야구를 보는 인사이트가 대단한 야구 선수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팬들의 여론을 보냐고 그러면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봅니다 팬 사이트 같은 거 보면서 그걸 좀 참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만약에 되려고 그런다 근데 팬들이 엄청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생각이 좀 바뀌는 경우가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년 전에 하나 같은 경우도 정우람 선수 트레이드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때도 그때 NC하고 팬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일부 팬들은 또 아니다 이때 뭔가 보강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을 때 대다수의 팬들은 반대했는데 그걸 구단 고위청하고 그룹 쪽에서 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안 했죠 하여튼 김견문 감독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시안 선수에 대한 칭찬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방망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비 준비해 온 거 보고 놀랬다 이 젊은 선수가 다르다 같은 나이 또래 때 다른 선수들하고 야구를 대하는 준비하는 이런 것도 다르더라 그리고 문현빈 선수가 자주 문현빈 선수의 방망이 능력만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보강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의 최대 숙제는 외인 스카우트입니다 외국인 스카우트 지금 스카우트 담당자가 미국에 제가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내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가 하나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외국인 복이 없나 과연 외국인 복인가 아니면 이게 실력인가 운인가 실력인가 운칠 기삼인가 운 오 기온가 잘 데려온다는 팀들도 망한 경우도 있고 이게 진짜 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에 또 계셨던 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운보다는 능력이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그래야지 운보다는 능력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지 팀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하나가 정작 지난해까지 외국인 선수 약점 보완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기존 선수에 반대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안 좋았어 이 선수 안 좋아 예를 들면 특검은 방망이 힘 없어 홈런 쳐야 돼 홈런 선수 데리고 와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선수 괜찮네 좋은 선수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 그것만 보고 이전 선수에 반대되는 그런 장점만 크게 보다가 조금 좀 마이너스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부터는 새롭게 그런 생각들도 눈도 넓혀나간다 하나 유니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가 유니폼을 대폭적으로 손봅니다 내년에 그런데 예를 들면 CI 개선 작업까지도 다 마쳤어요 그룹에 그것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푸른색이 조금 들어가는 꽤 들어가는 유니폼도 있다고 합니다 모기업에서는 모기업에서는 하나 하면 오렌지색인데 좀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렌지하고도 잘 조화되는 여러 색감을 구현을 좀 했습니다 푸른색도 좀 들어가는 전체적인 테마가 대폭 바뀝니다 야구장도 새 구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바꿔요 이건 이전에 박찬혁 사장 계실 때 다 수차례 논의 끝에 됐고 이미 그룹에 보고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 바꿉니다 타팀 감독이 또 봤던 하나의 제가 또 다른 팀의 감독하고 단장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가 그럼 5강을 가겠느냐 다른 건 다 그냥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가 불펜의 강점이 있다 생각보다 중간진이 좋다 중간진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꼽는 선수가 있었어요 두 명의 감독이 공통적으로 한 선수를 꼽았습니다 박상원 전통적인 마무리감이다 마무리로 봐도 손색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9위가 그렇다 박상원 딱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명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방망이하고 선발 이런 거는 다 모르겠지만 5강에 근접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불편에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딱 감독 두 명이 똑같은 의견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채널에 하지마 가을야구 어제부로 접었어 팬들께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가을야구 접었다 이야기하는데 앞선 기아전 두 경기 역전패도 되고 아쉽게 진 거 이게 굉장히 아팠죠 김태훈 감독도 강팀과 약팀의 차이는 참 디테일인데 마지막 한 경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거 이거 가을야구를 아직 접지 않았다 팬들께서는 접었어 안 봐 근데 4경기 차이인데 롯데는 경기도 많이 남았고 사실 경기수가 많이 나면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희망은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 타팀은 1,2,3 펀치 이렇게 팡팡팡 넣는데 여기는 막 4선발 5선발 넣어야 돼 경기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아니 뭐 체력이 뭐 달린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 막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뭐 많이 남았으니까 가능하다는데 마지막 가면 많이 남은 플러스만큼이나 체력적인 부담 선발진 이게 맞대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거든 고민이 그만큼 커요 하지만 희망은 있지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을야구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았다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저 앞선 영상에서 김원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 김원중 선수 롯데가 필수 인원이니까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을 거예요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이제 타구단의 단장들 의견을 그냥 물었습니다 저는 그랬더니만 뭐 이 정도 나이 나이도 있고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불펜 투수 마무리급이 많지 않으니까 구위도 그렇고 자기공을 던지니까 뭐 괜찮은 자원이다 잡겠다 안 잡겠다가 아니라 괜찮은 자원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체구니가 없던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몇몇 커뮤니티를 보니까 에이전트가 저한테 쑤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누가 이렇게 쑤셔가지고 별로 잘 안 합니다 쑤시면 더 안 해 안 할 거야 에이전시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하겠어요 이해랑 대표하고 시즌 중에는 안 한다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어딘데 지금 되고 난 다음에 FA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도 뭐 할 건데 큰일 난리지 절대 안 하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타팀 단장들 의견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 전해 거고 사실 롯데 쪽에서 롯데 관계자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인 궁금 때문에 어디가 김은중 선수 관심을 가진 그래서 김은중이 내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겠다고 안 사겠다고 할 계제가 아니지 않냐 지금 롯데가 BFA 단연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전해드렸고 롯데가 BFA 단연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